짧은 시간이고 짧은 만남이지만 영원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언약적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마다가 위대한 작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내 인생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오전에 시간도 비고 이래서 특강 하나 마련하자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땅 생기고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세계보금화의 흐름 가운데 오늘이 가장 기념비적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개개인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오늘이 가장 위대한 터닝포인트의 날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 본문하고 제목하고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 속에 깊이 맺혀져 있는 언약의 한 그걸 얘기해야 되겠다. 이 보금운동 30년 하면서 제가 우리 여기에 있는 귀중한 분들에게 꼭 이거를 내가 선배로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요한보금 8장 32절에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말씀을 대학교나 고등학교, 학교 교훈으로 쓰는 이 학교들도 되게 많아요. 한국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기 전에 진리가 뭐냐? 물어봐요. 이 땅에 진리가 많겠죠.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물리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야 노예 해방도 자유죠. 한국이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도 자유죠. 감옥 갔던 사람이 나오는 것도 자유죠. 진짜 자유는 뭐냐? 죄와 마귀와 지옥 여기에서 나오는 거 이 땅에 어떤 진리가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 나오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쉽죠.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32절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아 우리는 원래 자유하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부터 아브라함 자손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그러면 껌뻑 죽어. 또 다윗 그러면 또 껌뻑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 마귀간 거기도 지금 가보면 다윗의 별이 딱 이렇게 바닥에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 소상이다.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얘네들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중간에 혈통이 섞인 적이 없다. 그야말로 우리야말로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너네들 죄 짓지 않냐? 그러면 죄의 종이다.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자 3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거를 얘기하고 예수님은 언약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네들 아브라함 자손인 거 잘 안다. 내가 바보냐. 너네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내가 모르겠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여러분 내 이 마음 심령 영혼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저는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잖아 이게. 말씀이 잘 들리잖아요. 말씀 막 듣고 싶죠. 그리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죠. 그 마음이 얼마나 축복된 마음입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 이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우리는 믿음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전세계 기독교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라 기도 많이 해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에서도 얘기하죠. 그리고 복 많이 받아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바르게 살고 바른 인간이 되라 그거 성경 아니에요. 그거는 윤리 교과서지. 근데 그런 말은 잘 들어가. 그래서 지금 전세계 교회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의 떡 여러분 이거 인간의 의와 떡을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새지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지. 그리고 더 겸손하고 더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답게 술 담배도 하지 말고 마약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경건 생활 잘해야지.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성분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복을 받지. 그래야 자식이 잘 되는 거다. 그래야 건강해지고 식구들이 화목하고 사업도 잘하고 성공할 거 아니냐. 지금 왜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움 당하는지 아냐. 어째 하는 일마다 망하냐. 왜 이렇게 집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생기냐.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마귀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전세계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모르고 바르게 살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른 인간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 교회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비판이 아니고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많이 익숙하잖아요. 교회에서 늘 듣던 얘기구나. 전에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안 들으려고 그래. 우리 성경적 전도해야 된다. 현장의 보금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계 보금화가 돼야 된다. 이거를 줄이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 오히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얘기한다고 이 단어로 정제를 해.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 자칭 스스로 내 스스로 치마 그게 종교적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통이다. 우리 교단은 원래부터 가장 보수 교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교단 자랑해. 우리는 장로교다. 성결교다. 감리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너무너무 똑같아. 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니네들 신학 잘한다는 거 신학 틀리지 않다는 거 안다 나도. 지금 세계 교회에 목사님들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의 중심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부족하지도 않아요.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경고생활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과 현장 참 이상하죠. 제가 신화 생활할 때 모든 거 다 잘했어. 두 가지만 몰랐어. 복음과 현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셨잖아요. 저도 공부를 잘했고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3명 정도는 공부를 못할 수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답사이로 막가 반반 빼나 하여튼 이 사업 못하는 사람의 특징 어쩜 그렇게 사업에 망할 것만 골라하는지 몰라 운동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여튼 안 되는 안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가요. 신화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답만 빼놓고 주변 거 잘해. 그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지 않냐. 그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냐.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단어 56절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네들 아브라함 후손이라며 아브라함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냐. 그럼 아브라함 다 닮아야지.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누군지 아냐. 수천년 전에 나를 기다렸다.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때를 보고 즐거워한 사람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이 단 쌓는 일을 잘했어요. 아브라함 조카 로트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양보도 잘했어요. 자기 아들을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기도 했어요. 여러가지 잘한 게 많죠. 그런데 저보고 아브라함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56절 얘기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44절에 너네들 마귀다. 마귀 자녀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44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다. 그 유명한 성격 구절이 이 배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너네들 믿음 좋다고 하지 않냐? 우리는 가장 건전한 정통 교단이다. 내 신화 생활에 크게 문제없다. 왜 문제없냐? 나 주의를 할 거 바꾸어 지킨다. 나 술, 담배도 안 해. 나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나 절대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는 노력한다. 그렇듯 하죠. 맞는 얘기잖아요. 누구나 다 신화 생활을 한다면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죠. 그런 사람을 보고 와 믿음 좋다 얘기하죠.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모델이야. 왜 모델이냐? 죄 안 짓거든. 병원 생활 잘하거든요. 그냥 보면 너무너무 바른 삶 바른 사람 절대로 예배 안 빼먹어.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이런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니네들은 마귀 자녀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 이게 누가 마귀 자녀라고요? 믿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자부심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어떤 우리 멤버인데 목사님은요. 참 안타깝게도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다락방 목사들만 내가 다른 교단 목사 모셔다가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완전 그 분 복음이다. 다락방 멤버들 너희들 복음 아닌 거 많지 않냐.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런데 기존의 교단 목사들 얼마나 경건한지 아냐. 내가 볼 때는 다락방 목사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복음이더라. 마귀의 앞잡이 소리입니다. 인간의 의리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 여러분들 알아들으셔야 돼. 이건 머리 좋다고 알아듣는 게 아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종교 메시지에 은혜 받지 말고 언양 메시지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다른 게 부족해 가지고 다락방 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세계 교회가 크게 잘못한 게 없어. 여러분 세계 신학이 물론 약간 다른 길로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세계 신학의 중심은 되게 바라요. 그런데 놓친 게 딱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완전 복음 현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체에 RU가 있고 RTS 신학교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교가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가 약해졌으니까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럽 교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딱 코로나 터지고 한국에 10,000 만 개 교회 문 닫았어. 동계 관리본부가 발표한 거 우리 교회가 발표한 게 아니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왜 교회인데 왜 안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지켜주겠습니까? 보고 안전하는데 바르게 사르라고 하는데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상단체 종교단체가 다 하는 얘기인데 전 세계 모든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건데 교회가 뭐 하려고 그런 얘기 합니까? 크리스도를 말해줘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범 8장 44절 우리가 늘 처음에 원래 인간 할 때 그거 나오잖아요. 창세 3장 사건 얘기할 때 맨날 나오는 거 요한범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아브라함에서 낳은 게 아니다. 혈통이야 뭐 아브라함 후손 맞지. 근데 너희들 아브라함 본받지 않지 아냐.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네네들도 근데 너네들이 지금 나 죽이려고 하지 않냐. 오늘 말씀이 앞뒤가 딱딱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장하고 너무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많아야 돼. 다른 종교 메시지 복을 주는 메시지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것으로 각인뿌리체질이 되게 많아. 내 욕심과 야망 내 안에 아직도 많이 있어. 내 생각과 경험들 아직도 내 안에 많이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 들어갈 자리가 좁아져.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솔직히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말빨이 안 막혀. 아예 들어갈 진짜 찌랄도 안 막혀. 참 불쌍하죠. 안타깝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아셔야 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거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내 전인격을 덮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화 되어져. 내가 개인 복음화가 돼. 나에게 개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러면 나로부터 이제 복음화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흑암 저주의 새력이 끊기기 시작해. 이것이 이제는 복음화의 흐름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데 2, 3, 7 나라 우리 5천 종족 그리고 다민족 TCK 우리 후대들 여기에 복음화가 계속해서 번져나가요. 이게 세계복음화 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지막 최종 결론 말씀 잘 받으시면 돼. 말씀 받는 일을 즐거워 하시면 돼. 말씀을 사모 하고 기대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하고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 하고 그러면 예배 때 말씀 받을 자세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편집이 잘 돼. 이 말씀에서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 그게 기도 설계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돼. 이 현장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이 부분이 답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에 성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이었습니다. 교단과 신학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정통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신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들리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인생에 해답과 결론 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 세계보금 말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취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수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